요즘 경기도 안좋은데 누가 필신보험료로 가입하니? 단돈 만원의 플랜으로 보험왕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KB손해보험에서 최저 보험료 단돈 만원으로 가입가능한 플랜이 15일에서 29일까지 14일 더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1월, 2월달은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는 비수기로서 장사가 매우 안되는 달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플랜으로 내놓았는데요. 자 그럼 보험왕이 추천하는 1번부터 7번 플랜까지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끝까지 지켜보세요. 자 1번 플랜입니다. 1번 플랜은 검진소통 플랜이라고 해서 검사, 진단, 수술, 통원 모두 보장이 되는 단돈 만원대에 가입이 가능한 플랜으로 매우 저렴하게 일단은 2주간 많은 문의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만원으로 어디까지 넣어봤니? 일단은 앞, 뇌, 심, 통원까지 통원시에 11만원 가입 보장이 되시고요. 두 번째는 뇌, 심, 질환시에 수술을 했을 때마다 천만원씩 보장이 되시고요. 또 뇌혈관과 심혈관 진단받 때 천만원까지 보장이 되는 플랜으로 이 모든 걸 모아 모아 모아서 단돈 만원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10세, 20세가 아니고요. 40세, 남성, 여성 기준으로 12,282원, 남성분들은 12,938원으로 가입이 되시니까 매우 저렴하면서 보장은 좋게 가입이 되는 플랜으로 29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일단 상부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뇌혈관 통원 일당 연간 10일 한도로서 10만원 보장이 되시고요. 또 뇌혈관 통원 일당 상급병원 시에 연간 10일 한도로 만원 그리고 허혈성 통원 일당과 허혈성 통원 일당 상급병원 시에 연간 10회 한도로 1일당 만원씩 되는 플랜으로 매우 저렴하면서 보장이 좋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뇌혈관과 허혈성 수술 시에도 천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검사했을 때도 5만원, 30만원, 5만원씩 보장이 된다는 점 또한 뇌혈관과 뇌졸증, 허혈성 신장질환과 급성신근경세 진단 시에 300만원, 700만원 합산해서 뇌혈관, 허혈성 각각 천만원씩 보장이 되는 플랜이고요. 입원 일당 또한 응급실 내원비나 응급했을 경우 혹은 응급실 내원비 비응급실에도 각각 3만원, 2만원씩 보장이 되시고요. 또 상해 중환자실 입원 일당,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에도 입원 하루 첫날부터 10만원씩 보장이 되는 플랜으로 여성 40세 기준으로 12,282원, 그리고 남성 40세 기준으로 12,938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되는 플랜은 1번 플랜입니다. 1번 플랜. 자 다음은 뇌혈관 허혈성 완벽보장 2번 플랜인데요. 2대 진단실 검사부터 통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보장이 되는 플랜이고요. 검사비, 진단비, 수수비비, 통원비 이 모든 게 보장이 되는 게 일단은 40세 남성 기준으로는 9,373원 나오고요. 50세는 19,848원, 60세 기준으로는 37,656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성은 좀 더 저렴하고요. 자 그럼 플랜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8대 난비면제되고 기본 플랜은 20년나 20년만기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세요. 그래서 일반 상해 후유장애 100만원, 상해 사망도 100만원, 상해 중환자시 10만원이고요. 그리고 뇌혈증 진단비 700만원, 뇌혈관 진단비 300만원, 둘이 합쳐서 1000만원 보장이 되는 플랜입니다. 또한 심혈관년도 똑같은데요. 허혈성 신장질환일 때 300만원, 그리고 급성 신근경색일 때 700만원, 합사해서 1000만원 보장이 됩니다. 또한 뇌혈관 활성 수술 시에도 각각 1000만원씩 보장이 되시고요. 뇌혈관 통원 일당에 10만원,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시에는 10만원 보장이 되는 플랜입니다. 허혈성 신장질환도 똑같은데요. 그리고 허혈성 신장 통원 일당에는 상급 종합 시에는 연간 10회 한도로 10만원 보장이 되는 플랜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또한 이대질환과 양전자 단증차려 모두 다 5만원씩 보장이 되시고요. 이대질환, 혈관 조형술, 검사지원비도 51세부터는 20만원씩, 그리고 50세 전에는 30만원씩 되는 플랜이 매우 저렴하게 단돈 만원도 안되는 플랜으로 뇌혈관, 허혈성 완벽적으로 보장이 되는 플랜이 2번입니다. 기억해주세요. 2번. 자, KMB 손해보험에서는 정말 미친 결심했어요. 파격 1시 판매인데요. 그리고 29일까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16일인데 16일은 아니고요. 29일까지 2주 더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뇌혈관 통원이 11만원 보장이 되시고요. 뇌졸중은 통원 시에 22만원 보장이 됩니다. 아무래도 뇌졸중보다는 뇌혈관은 범위가 더 크기 때문에 가입 한도도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허혈성 신장질환도 똑같아요. 허혈성 신장질환도 통원 치료 시에는 11만원 보장이 되시고요. 급성 신근경태 시에 통원 시에는 22만원 회당 지급이 됩니다. 매우 괜찮으시죠? 그럼 다음은 3번 플랜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 플랜은요. 파격, 뇌심, 통원 일단 최대 22만원까지 확대가 됐어요. 단돈 만원, 스타벅스 커피 두 잔만 안 마시면 되거든요. 뇌심, 통원이 22만원 플랜이에요. 검진, 수통, 검진이나 진단이나 수술이나 통원 시 단돈 만원, 만원의 이 모든 게 보장이 된다는 거죠. 일단 뇌혈관 통원 시에는 11만원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뇌졸증 통원 시에는 22만원 보장이 되는 플랜입니다. 허혈성 신장자도 똑같이 허혈성으로 통원 시에는 11만원, 급성 신근경색으로 통원 시에 22만원 보장이 됩니다. 뇌혈관 허혈성 수술 시에 통크게에 천만 원씩 각각 보장이 되시고요. 검진비도 2대 질환 시에 5만원씩 각각 보장이 되는 플랜입니다. 또한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최대 1천만원까지, 뇌혈관 300만원, 그리고 뇌조증 700만원, 합산 1천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허혈성 신장질환 시에 300만원, 급성 신근경색 시에 700만원, 합산해서 1천만원 얼마라고요. 1천만원까지 보장이 되는 플랜이 남성 40세 기준으로 만 20원 정도 하고요. 여성 40세 기준으로 만원, 그리고 50세 남성 기준으로는 21,488원, 여성 50세 기준으로는 13,230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네번째는 3만원 책임지는 플랜이에요. 그전에는 만원 저렴하게 가입이 됐다면, 이번에는 3만원으로 어떻게 보면 고급형이죠. 고부장 되는 플랜입니다. 일단은 남성 40세 남녀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검사, 진단, 수술, 치료, 통원, 장애실 모두 다 보장이 되시고요. 일단 여기 보시면 검사실이죠. 2대 질환, CT나 MRI, 신장초음파, 뇌파, 뇌척수의 검사비 때 5만원씩 보장이 되시고요. 그리고 2대 질환, 조형수술 검사 시에 보장이 연간 1회 보장이 되는데 30만원 보장이 된다는 점. 남성자 단층 촬영 시에 PT의 검사 지원이 보장이 되는데요. 이게 연간 1회로 보장이 되는 게 5만원으로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단비가 암진단비 1,000만원, 유사암진단비 1,000만원,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1,000만원씩 보장이 되는 게 3만원으로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 전에 만원 플랜은 암진단비나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1,000만원씩 구성이 안 되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고부장 3만원 플랜은요. 암진단비,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이 모든 게 1,000만원씩 되는 플랜이고요. 수술 시에도 뇌혈관과 허혈성 수술 시에 각각 2,000만원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뇌혈관 진단받았다, 그럼 1,000만원 나가고요. 수술하시면 2,000만원, 합산해서 3,000만원 보장이 된다는 거죠. 심장질환도 동일합니다. 일단은 허혈성 심장질환 시에 1,000만원 진단금이 나오고요. 수술 시에는 2,000만원, 합산해서 진단비와 수술 시에 3,000만원 보장이 되는, 고부장되는 플랜이 단독 3만원으로 이 모든 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또한 여기뿐만 아니고요. 치료 시에도 표정항암 약물 치료 시에 5,0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특정항암 호르몬 약물 허가 치료비가 최초 1회 안으로 50만원씩 보장이 되시고요. 특정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연간 또 30만원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80만원 보장이 되겠네요. 또한 갑상성암 호르몬 약물 허가 치료비가 50만원까지 또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중복해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매우 좋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고요. 뇌혈과 허혈성 심장질환 통원 시에도 11만원, 그리고 뇌졸증은 22만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은 11만원, 그리고 급성신경색은 22만원 보장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추가적으로 보장이 된다는 거죠. 또한 여기뿐만 아니고요. 장애 시에도 질병 후장애 3%부터 100%까지 500만원, 또한 3대 암, 뇌, 심장, 장애 진단비도 1000만원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매우 좋다는 겁니다. 가성비 대비 정말 구실한 거죠. 또한 기본계약 상해사망도 1억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상해 중환자실 입월당도 10만원, 이 모든 게 정말 3만원 안에 가입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저렴하면서 검사비, 진나비, 수수비비, 치료비, 통원비, 장애비, 기본계약 이 모든 게 2억까지 보장이 단돈 3만원에 가입이 된다는 점. 고보장 플랜인데요. 1번부터 7번까지 각 플랜마다 저렴하면서 보장도 좋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보장 플랜 단돈 3만원짜리 4번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자 다음은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해드렸던 단돈 1만원의 플랜이에요. 이 플랜은 25세 전까지만 가입이 되시고요. 25세 넘은 사람들은 아쉽게도 이 플랜 그대로는 가입이 안 돼요. 그리고 보험료도 이렇게는 안 나오고요. 근데 보장 내용은 이것보다는 내외간 허율성 진단비, 유산 진단비가 1천만원 가입이 되시는 플랜으로 아무래도 1만원은 아니고 3, 4만원대 가입이 되세요. 40세, 50세 기준으로는요. 갱신형이다 보니까. 근데 이 플랜은 단돈 1만원 플랜은 20세 전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플랜이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질병 후장애가 5천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암 진단금 5천만원, 유산 2천만원, 내외간 허율성 심장질환 3천만원, 내외간 허율성 수두비가 5천만원, 상해 수두비가 100만원, 질병 수두비가 50만원, 112대 질병 수두비가 2천만원, 시인 질병 1호종 수두비가요. 1천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독감 인플루엔자 진단비가 20만원. 이 모든 게 가입이 되는 게 20세 전까지는 단돈 1만원에서 2만원 사이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원래는 15일까지만 가입이 되는데요. 역시 29일, 앞으로 2주간 더 연장이 되었으니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얼른 연락주시면 가입 서해서부터 상담, 진행, 그리고 가입까지 모든 건 원스톱으로 한 방에 설계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 자, 2번 플랜은 다섯 번째, 5번 플랜입니다. 다음은 6번 플랜입니다. 이 플랜은 KB손해보험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제가 연구 끝에 만든 플랜이에요. 어떻게 하면 1월달에 보험료 저렴하면서 보장은 좋게 가입을 할까 이렇게 해서 제가 보험망이 연구한 끝에 30년나 90세 만기로 제가 설계를 해드렸고요. 기본계약 상해 사망 후유장애는 100만원, 기본 최저금액으로 가입이 되시고요. 암진단금은 1000만원, 유사암진단금은 1000만원, 내역아활성 진단비는 각각 1000만원, 1000만원 되는 플랜이 20세 여성 기준으로 14,000원에 가입이 되시고요. 25세는 15,000원 정도, 그리고 30세 여성 기준으로는 17,881원으로 가입이 됩니다. 이 플랜은 6번, 6번 플랜입니다. 자, 다음은 7번 플랜이에요. 7번 플랜은 좀 전에 6번 플랜과 다르게 암진단금 1000만원, 유사암 1000만원, 내역아활성 1000만원이 아닌 암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장이 되는 플랜으로서 일단은 여성 20세 기준으로는 11,000원대에 가입이 되시고요. 25세 역시 16,286원, 30세 여성 기준으로는 19,630원에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는 플랜입니다. 일단은 이 플랜은 30년나 90세 만기로 암이나 내조증 급성, 유사암 진단 시의 납입면제, 어린이 보험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 플랜이고요. 역시 상해의 사망, 후유장애가 100만원으로 가입이 되시고요. 6번 플랜과 다르게 암진단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좀 더 오른 가격으로 보장이 업그레이드된 한도로서 가입이 되는 플랜이에요. 유사암 진단비는 1000만원 동일하시고요. 대신 내역과 활성 진단비가 없고 항암 병사선 치료비가 100만원, 약물 치료비가 100만원, 그리고 여기다가 표정항항약물허가치료비가 최초 1회안으로 5천만원 요즘에는 아무래도 2020년 1월달에 KB손해보험에서 손해보험 최초로 보장이 되는 플랜이잖아요 일단 표정항항약물허가치료비 이 플랜은 기존의 암세포랑 정상세포를 모두 다 죽이는 화학치료가 아니고요 암세포만 죽일 수 있는 표정항항약물허가치료비가 탑재가 되어서요 표정치료를 받으면 5천만원 일시금으로 보장이 되는 특약이에요 아직 모르신 분들이 많이 계실까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 표정항항약물허가치료비 치시면요 제가 여러 군데 설명해 놓았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특정항항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가 일단 100만원 되는 구성이 13,000원, 25세 16,000원, 그리고 30세 19,000원 매우 저렴한 플랜으로써 아주 가성비 대비 매우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뇌어가 허활성을 빼고 암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되는 플랜으로써 2만원 미만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자 내용 어떠세요? 매우 괜찮으시죠? 아무래도 1월달에는 보험회사의 비둘이다 보니까 보험회사와 보험시장이 매우 어려울 때에요 이럴 때 보험회사가 아주 가성비 저렴하면서 만원짜리, 2만원짜리 플랜을 많이 내놓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1월달에 비둘이다 보니까 아주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플랜을 보험사에서 많이 내놓았어요 특히 3월달 보험에서는 15일부터 29일까지 앞으로 14일 더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가입 진행은 아주 저렴한 구성으로 해드릴게요 이 단돈 만원 플랜은 이렇게 더 보험이 없으신 분들이 가입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보장이나 수두비, 진단비 쪽으로 좀 더 아쉬웠던 분들 그래서 보장 한도에 대해서 아쉬웠던 분들이 두 번째 서브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한 플랜이기 때문에 그 전에 보험료에 좀 부담을 느꼈던 분이라면 이 보험 하나 다시 추가적으로 가입하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가입을 원하시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보험료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셨던 분이라면 이 만원의 플랜 아니면 1, 2만원 플랜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면 보장 그리고 보험료 이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으실 수 있는 저료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암석 좀 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가입보다는 사업 보상관리에 신경쓰는 보험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